여러분 미친 골대입니다. 일반 골대에 비해 크기가 많이 작아요. 백보드도 없어서 넣는 게 매우 어려워요. 선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5호 볼을 준비했어요. 두경민 선수가 한 골 넣을 때마다 이 그래픽으로 제작된 티셔츠를 10개씩 나눠드렸습니다. 과연 두경민 선수는 미친 골대에 몇 골을 넣었을까요? 10개 쏠게, 10개! 아, 나를 내가 맞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나를 좀 읽어. 4에 2. 잠깐만요, 잠깐만. 두 개 넣었잖아, 굿즈 20개 있어? 20개 있습니다. 20개 이상 있대요 여러분 스토퍼 사장님께서 많이들이라고 5호 골을 받았어요 변진이 형은 7호 골 지금 3개 넣었지? 마지막 마지막 오우